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SK하이니스에 재직 중인 국가품질명장 오동석이라고 합니다 트리즈는 200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장의 트리즈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품질분조경진대회의 트리즈 사례를 소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대통령 지정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되었는데 트리즈 확산에 대한 제 열정 때문인지 트리즈명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에는 전국품질분조대회의 트리즈 분야에서 대통령 금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는 개선활동을 현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주제로서 제조현장 문제결 프로세스 확산을 위한 별리사 제도 도입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QC스토리, Six Sigma, 그리고 사기적 문제해결 이론인 트리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QC스토리는 문제를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로서 과거의 정형화된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에는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교육받은 현장 구성원들은 실제 문제와 해결과정이 달라서 불필요한 단계를 중복으로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거나 심지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쓰기보다는 이미 개선된 결과를 역으로 프로세스에 맞추어 최종결과보고서나 논문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소속한 SK하이닉스 국가품질병장협의회는 QC스토리의 사용상 문제점을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이 요약된 내용을 보면 과거의 QC스토리는 빠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은 QC스토리 외에도 다양한 문제해결 접근법을 도입하였는데 그 중 통계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6sg를 도입하여 성공한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앞다투어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적 판단을 위해 수많은 실험을 해야 하는 6sg는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결국 산업현장에는 정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 통계적 실험이 가능한 부서의 개발 엔지니어만 활용하고 1선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접근법인 트리즈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도입하였지만 주로 개발 부서와 연구소에서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리즈는 매우 유용하지만 타 방법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트리즈를 습득하려면 긴 교육시간과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현장은 교육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업은 새로운 접근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개선활동이 축소되는 이유는 관리자분들의 전원참여와 강요 그리고 자주성과 무리한 활동에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는 배려를 줄어들게 하고 현장과 소통을 막아 결국엔 무관심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저렴한 인력과 풍부한 내수를 가진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선진국가들은 까다로운 관문을 만들어 홀로서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소속 기업만의 위원하고 빠른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기업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우수한 지도자 육성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은 간단한 보건문화와 지속적인 교육지원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하고 빠른 독창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중요한 네 가지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간단해야 합니다 저는 문제 분석, 개선, 정리 세 단계 절차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유형별로 대처가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장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문제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상을 알고 있으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문제 현상과 원인은 알고 있으나 대처 방안이 없는 문제 그리고 대책 아이디어가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며 이렇게 시작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문제 상황에서 접근법을 달리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중복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계 구분 없이 빠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현장의 누적이 됩니다 프로세스의 단계 구분을 자유롭게 하여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구성원이 필요한 단계만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서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원인 분석 과정에서도 동시에 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공고하여 개선 과정의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 부서 간 협업 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위임할 것인가 판단하여 타 부서 협조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에게 위임되어 과제가 해결되면 개선의 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부서 간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서 유대감이 형성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시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문제 분석, 개선, 정리의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분석 단계는 원하지 않는 현상을 규명하고 근본 원인 도출 및 해결방을 수립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었고 개선은 PDCA 중에 PDC까지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단계 정리해서 결과 분석과 표준화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 프로세스의 특징으로는 4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스텝 적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유형별 선택 적용이 가능한데 모든 스텝은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 문제 분석 단계는 현상 파악과 참원인 분석 과정 중에 즉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 분석 단계의 모든 단계는 상호 보완되며 스텝의 전후가 없이 거의 동시에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번째는 참원인 분석과 동시에 대체관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인 모순이 쉽게 드러날 수 있어서 모순에 의한 문제가 모델링되면 티드지 규법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P, D, C만 수행하고 A는 정리 단계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표준화 과정의 반복적인 행위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저 포인트 사례를 통하여 현장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문제 분석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과제 선정 단계 없이 현상 파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현상 파악은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현상은 레이저 포인트에서 빔이 나오지 않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드러난 현상입니다 2단계는 중점 항목인데 층별이 가능한 항목 중에서 현상을 발생시킨 중점 항목을 찾는 단계입니다 3단계인 핵심 항목은 마지막으로 도출된 최정 원인이 되는 말단 부품을 찾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단 부품은 판스프링이 되겠네요 4단계 참원인 분석과 대체관 수립은 도출된 핵심 항목에 대하여 외의 분석을 기반으로 참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원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최정 원인이 누르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하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불안정한 접점이라는 원인에서 접점 방법을 바꾸는 대안도 제시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대안이 근본 대책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대책은 일반적 조치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대책은 이때 모순으로 나타납니다 개선 단계에서도 개선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부작용과 함께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는 트리즈의 모순 분석을 통하여 해결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현장에 맞게 개발해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성원이 없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제도나 방법론을 현장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현장의 우수한 인력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 인력들이 개선별리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하여 일반 구성원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반드시 그 조직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별리사가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개선별리사는 품질 개선 내용에 대한 과정지도와 함께 제안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개선과 관련된 선행표준을 조사하여 표준 범위를 확인 후 등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직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성과를 많이 내는 구성원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 구성원들이 본인만의 성과로 회사에 기여하는 것 또한 회사에서는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구성원이 주변의 구성원들이 개선을 도와준다면 회사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이 구성원을 개선별리사로 육성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조직은 개선의 선수랑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SK하인시스에서 트리즈 전문가가 개선별리사 제도를 통하여 개선 활동에 트리즈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컨설팅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부서의 자원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회사의 여유자산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타 부서 협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원인 분석 과정에서도 문제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안을 찾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원인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여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 사례입니다 개선별리사 제도는 많은 성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장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별리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개선 제안들은 섭섭함을 표현할 정도로 그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결과로는 구성원 147명을 대상으로 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소사에서 개선 제안을 왜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려웠다는 대답이 5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회사나 부서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는 답변이 8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선별리사 제도의 도입 전후 과제 해결 건수 비교 결과 문제 해결 건수는 2016년 9건에서 2019년 162건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추가로 개선별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26% 필요하다는 답변이 66.9%로 전체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선별리사 제도의 도입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유연하고 독창적이면서 융합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을 연구하였고 기업 내의 개선 활동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선별리사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장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함께 이를 지도하는 개선별리사 활동은 600여 명 규모의 조직에 2년간 실시하였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 시대에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